방탄소년단 지민이 일명 인생 레커시로 돌아와 팬들에게 큰 활기를 주며 즐거움을 안겼다. 지민은 지난 4일 오후,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웃고 있는 이모티콘과 함께 풍부한 상상력의 스프리가 담긴 사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깔끔한 검은색 반팔 라운드 티셔츠를 입고 화사한 얼굴에 지민이 등장. 하나의 주제로 사진 속에서 스토리텔링을 시작했다. 골똘히 생각하다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표정에 지민은 휴대폰 속에 있는 모자가 달린 티셔츠 사진을 손가락으로 터치했다. 이후 다음 컷에서 마법이 일어났다. 휴대폰 속에 있던 옷이 벽에 걸려있게 된 것. 마지막 컷에서 해당 후드티를 입고 해맑은 표정으로 팬들에게 양팔을 올려 손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담겨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한 매직을 손수 만들어낸 지민은 사장의 사진으로 연출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의 세계에 팬들을 감동시키며 즐거움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일명 인생 레커시로 돌아와 팬들에게 큰 활기를 주며 즐거움을 안겼다. 지민은 지난 4일 오후 우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웃고 있는 이모티콘과 함께 풍부한 상상력의 스토리가 담긴 사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깔끔한 검은색 반팔 라운드 티셔츠 입고 화사한 얼굴에 지민이 등장. 하나의 주제로 사진 속에서 스토리텔링을 시작했다. 골똘히 생각하다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표정에 지민은 휴대폰 속에 있는 모자가 달린 티셔츠 사진을 손가락으로 터치했다. 이후 다음 컷에서 마법이 일어났다. 휴대폰 속에 있던 옷이 벽에 걸려있게 된 것. 마지막 컷에서 해당 후드티를 입고 해맑은 표정으로 팬들에게 양팔을 올려 손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담겨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한 매직을 손수 만들어낸 지민은 사장의 사진으로 연출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의 세계에 팬들을 감동시키며 즐거움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했다.